5,000원 1,8, 500원 안녕하세요 허성밥쌍입니다 이 맛있게 만든 고구마를 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고구마 맛탕 바삭하고 쫀득하겠습니다 바삭하고 쫀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고구마 2개를 이용해서 고구마 맛탕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부드러운 생쥬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헹굼을 해서 제가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벗겨서 예쁘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벗겨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면서 변색이 되니까 이렇게 바로 물에 담가주세요 마땅하기 쉽도록 이렇게 어수썰어주시던가 모양있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잘라서 한 10분 정도 고구마의 전분물을 빼주세요 물에 담가주시면 빠집니다 물에서 건진 고구마는 수분을 빼주세요 이렇게 키친타올에 수분을 빼줍니다 조금씩 빠지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키친타올에 수분을 뺀 고구마와 가래떡이나 떡볶이 떡 있으면 한줌 넣으시면 좋구요 견과류가 있으면 3가지 정도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고구마를 익혀야 되니까 고구마하고 떡국떡을 기름에 튀겨주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5큰술 정도 부어줍니다 팬에 열이 오르도록 불을 켜주세요 기름에 센 불 충불해서 조절하시면서 튀겨줍니다 고구마가 자주 뒤집으면 고구마가 으깨지니까 밑가닥이 익을 정도로 부셨다가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고구마가 놀롤하게 튀겨주면 키친타올에 꺼내주세요 기름을 빼줍니다 중불에서 살짝 가래떡을 튀겨주세요 센 그레쩜이 얇아서 탈 수 있거든요 바삭할 정도로 튀겨서 꺼내서 기름을 빼주세요 기름에서 튀겨낸 떡과 고구마를 키친타올에 이렇게 기름을 빼주세요 팬에 식용유 2큰술 설탕 1큰술 쌀 조총 2큰술 넣어줍니다 불을 켜시고 젖지 마시고 그대로 기포가 일어날 정도로 설탕이 녹을 정도로 끓여줍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설탕이 녹으면 불을 꺼주세요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떡도 넣어주세요 견과류도 넣어주세요 거무려줍니다 고구마에 지금 반질하게 다 달라붙었는데요 고구마를 좀 더 반질하기 위해서 꿀 1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구마 맛탕 떡국떡을 같이 넣어서 아주 맛있게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견과류 같이 넣어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고구마 맛탕 마무리 하였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고구마 맛탕 하시면 위에 흑임자 뿌리시잖아요 흑임자 없이 쉽게 아이들이 집에서 잘 먹는 간식으로 먹는 견과류 같이 넣어서 바삭하고 쫀득쫀득하고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럽거든요 고구마 맛탕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이들 한 끼 해결이 됩니다 후쌍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설탕을 적게 넣고 꿀을 넣어서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